성화 씨, 윤호 씨, 산 씨, 종호 씨 이렇게 네 분이 드라마를 찍고 있잖아요 촬영하면서 웃픈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돌에 대한 드라마 내용인데요 저랑 산이랑 송화 형이 같은 그룹이고 종호가 저희보다 선배 그룹의 막내라서 아 선배 그룹? 저희가 분명히 연기를 시작할 때쯤에 선배님을 하게 되는데 데뷔실에서도 선배인 척을 하고 들먹거리는구나 세영아 오늘 뭐 준비됐지? 이러면 계속 일부러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연기 또 처음 들어간다고 막내가 까붓는 거예요 어쩐지 아까 대기실이 복도에 종호 씨 빼고 다 복도에 나왔더라고 다 멤버들이 어깨가 못 들어가고 나가 있으라 해가지고 근데 요즘 약간 저희 막대기가 예민해 아 그럼 왜 다 나와있나? 제가 이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, 종호 씨 선배님, 선배님 저도 늦어서 죄송해요 선배님 종호 안 돌보도 못살라 지금 아 이거 벌써 잡힌 거 아니죠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멤버들이 요즘에 그렇게 종호도 그렇고 진짜로 연습을 진짜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역할에 몰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근데